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주 2회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는 지급 대상자를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, 지원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려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신청은 오늘부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민원신청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